한교 다리 저희는 지금 한교 다리입니다 저희의 첫 신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죠 금이의 땅다무기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현이랑 금이랑 갑자기 달려요 둘이 손잡아요 막 저 오늘 땅따무기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저 근데 이렇게 길게 돼있는 땅따무기는 처음 해봤어요 맨날 직사각형에 1,2,3,4,5,6,6,6 X자 있고 그 직사각형 있잖아요 저 사방치기라 불렀는데 저 그것만 해봤거든요 근데 길게 돼있는 거는 보기만 했지 처음 해봤어요 저는 오늘 왕리본이 두 개가 달려있고요 끝에 레이슬에다가 신발은 다들 똑같아요 뒤에 리본들도 잔뜩 있어요 다섯 개나 있어요 오늘 금이가 제 손을 잡고 뛴다고 들었는데 약간 이거 트레일러랑 이어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아니 오늘 트레일러 때 금이가 서현이 손잡고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나만 하질 않겠는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꿈들이 피어올라 하늘 저 높이 우리의 여정 이제 시작이 아릴락 아름다워 한길 넘어 창든 나의 차 아름다워 한길 넘어 창든 나의 차 아름다워 한길 넘어 창든 나의 차 아름다워 벽을 넘어 이 빛을 따라 너에게 run & run 신기해요 분명 10초 달렸는데 지금 1분 동안 달리고 있어요 다음 장소로 일곱 배로 불려서 올게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짱! 바로 6배로 불려서 왔어요 짜라라 저희가 이제 아까 흰색 착장에 입었다가 이렇게 주황색 착장을 갈아 해버렸고요 왜? 전 이제 단체 촬영이 바로 있어요 근데 또 저희가 딱 둘이 마이크를 잡고 맞아요 수아는 베이스 그 다음에 키보드는 시연 아 키보드는 유나 그 다음에 드럼은 시연이 나머지 베이스 말고 하나 더 베이스랑 기타 아 나머지 두 개 기타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몰라요 근데 피아노는 칠 줄 알아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샤이 인 브라이트를 좀 춰보려고 오오 옷인데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놀아봅시다 네 좋아요 좋겠다 황희선 씨 안녕하세요 황희선 씨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황희선이 자꾸 드럼 기초 이런 거 너무 연습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첫사랑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다 같이 파이팅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1,2,3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방금 재밌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대형 실수를 대형을 대형 실수 했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2절이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 갔는데 뒤에 누굴 밟았어요 제가 아 쟤 뭐야 틀렸어 이 생각을 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틀린 거 있죠 제가 안서연 밟았고 안서연도 마지막에 제 밟을 우지끈 밟아줘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갔어요 이렇게 약간 상자를 포장할 것 같은 그런 끈으로 머리를 묶어 준비한대요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이래요 이 착장 마지막 틀리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티미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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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뭐라 뭐지? 하고 지금 살짝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멤버들이 저 뭐 화장하라고 화장품도 주고 케이크도 준비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얘들아 내 생일 매봄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이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고 힘내볼게 저희 첫사랑이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연이가 개인 컷 찍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단체 컷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요. 개인 컷 단체 컷 어때? 개인 컷 단체 컷. 여섯 글자. 개인 컷 단체 컷 개인 컷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오케이! 나보다! 괜찮다! place asi. 바람이 확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쉬워! 갈게요! 개인 컷 단체 컷 개인.. 이거 진짜 쉬운데? 개인 컷 단체 컷 간체 컷 개인 컷 단체 컷 단 단체 콘 동작 컷 단체 컷 단체 컷 엄청 세게 와야 돼 발음이! 이 제일 세코였어 앞으로가 ciplinary. 오케이 해 봐 쉽다 쉬워 그건 쉽다 오늘은 뮤비 1차, 첫 번째 씬 촬영 중입니다. 저와 예아미의 씬인데요. 우주가 펼쳐진 정류장에서 예아미와 함께 누군가를 기다리는 씬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손톱 때문입니다. 봐봐요. 오늘 토끼도 있고요.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는데 진주가 두 개나 있어요. 그것도 하트가. 그리고 짜잔! 뿌까반지예요. 짱 귀엽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은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행기 타러 가요. 지금 구름이랑 하늘이랑 엄청 많아요. 당연하죠? 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번 뮤비 촬영도 엄청 오해를 받아요. 다들 까먹으셔요. 저희 귀엽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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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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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게 아쉬운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저는 사실 긴장을 했어요. 정말 많은 제스처들을 영구로 막 해왔거든요. 아 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좀 그렇답니다. 러브티콘 방하고 비슷하자.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 비하인드 캠 이상하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말하는 거. 일단 저는 재밌었어요. 저 유리구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데뷔 트레일러 때 프리즘을 들고 찍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고 좋더라고요. 암튼 전 그랬고요. 왜 의상이 아니시죠? 의상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잘 가세요. 이것 좀 맡겨주세요. 안녕. 저는 빛을 쫓아가는 중이었어요. 자꾸 도망가는 빛을 제가 열심히 축지법으로 쫓아가는 거 있었는데 그럴게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 웅덩이에 빠져서 제가 순간이동, 공간이동을 하는 신이 나왔는데 굉장히 덜입니다. 빠이빠이 이제 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2위 차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야외 촬영이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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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요 뭐하시는 거죠? 상간민 씨 갑자기 사진을 찍었어요 저를 아주 당황스럽군요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예뻐요 제 방을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예 저는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슈트를 하는걸 좋아해요 살 나죠? 아니에요! 지금 방금 한 거 아니에요 보셨죠 여러분? 저 진짜 농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웬 오렌지야? 내가 첫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요 내가 이걸 훔쳐갈 거다 보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쓱쓱 보고 제가 땄는지 안 땄는지는 비밀이에요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비밀이고요 아! 지금 비밀하니까 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이 장갑도 끼고 저희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장갑이 이게 조금만 됐으면 손가락이 길어 보일 텐데 이게 두 마디를 다 덮으니까 손가락이 짧아 보이잖아요 시작! 이렇게 내가 2맨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자꾸 놀려요 꼬막꼬막 손이라고 이렇게 무대에 빛난 우리는 스타 시 저희 이제 파주로 넘어가서 또 촬영을 할 겁니다 저희 곡 느낌처럼 달리고 또 달리고 뭐 그런답니다 빠이빠이 이따 봐요 파주에서 봐요 안녕 안녕 저는 방금 막 개인 촬영을 마쳤습니다 제가 매트리스 위에서 오렌지를 딱 떨어뜨리면 오렌지들이 오소소소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컷을 찍었어요 그리고 막 오렌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까 오렌지 막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막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눈이 부셨습니다 다음 촬영은 이제 단체인데요 단체로 이제 달리기 하는 씬을 찍을 겁니다 저희 다음 단체 달리기 촬영 보러 갑시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 새우깡 좋아하잖아요 갈매기들이 혹시 우리가 새우깡 줄까봐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있어요 손가락을 새우깡으로 착각할 수도 있대요 우와 강아지다 웅 웅 웅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서연입니다 약간 늦었지만 달리기를 해서 좀 늦을 수 있지 않지 앉았죠 꺄이 아이고 야해지면 이거지 저희 뮤비 3일차 마지막 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 제 개인 신이었는데요 제가 오렌지를 보고 망원경을 보는 그런 신인데 그 망원경에 비친 광경이 바로 오렌지가 달이 되어서 폭죽으로 터지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쁜 배경과 함께 예쁜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뻐요 최고입니다 3일 동안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뮤비도 덕분에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나죠? 대박나죠? 네 그럼 지금까지 참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첫눈을 받아버린 안녕하세요 참사랑입니다 저희 빛을 따라서 뮤비 촬영이 참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 3일 3일차까지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다들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뮤비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3일 한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멤버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약간 새로운 곳에서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찍어보고 이렇게 올리도도 와보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께서 정말 정말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잘 찍어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좋은 준비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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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구무신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해준 것 같아서 맞아요 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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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일단 멤버들의 개인싱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 때도 그렇고 러브티콤 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멤버들이 엄청 변화를 줬잖아요 헤어도 그렇고 맞아 맞아 의산도 다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니까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빛에 따라서 뮤비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멤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 뮤비가 다 공개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우리 마음이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같이 가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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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